5월 14일 샤니송 하프헤니 리버서리 하프헤니 기념 이벤트가 14일부터 개최 이번 영상은 빠르게 이벤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프헤니 이벤트 방식은 옆 사무소 게임 밀리시타의 준연 이벤트랑 비슷합니다. 이벤트 기간 동안 라이브를 하고 라이브에서 얻은 점수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 하지만 샤니송은 포인트 랭킹 제도가 아닌 엔자마스의 프로듀스컵처럼 팬 동원수를 이용해서 랭킹을 매깁니다. 팬수의 경우 라이브를 클리어하며 얻는 팬수를 통해 동원 팬수라는 토탈 랭킹에 반영 아이돌이 얻는 개별 팬수를 통해 랭킹을 매기는 시스템입니다. 각 아이돌마다 랭킹이 따로 있기에 다양한 아이돌 혹은 한 아이돌로 통칭 3대 덱을 만들어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. 이번 이벤트 역시 뮤리주년 엔자마스 프로듀스컵처럼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휴식에 들어가면 팬수와 메달을 얻을 수 없습니다. 휴식은 무조건 하루에 한번 이용해야 하니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한 이벤트를 플레이하면 이벤트 메달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이벤트 메달을 통해 이번 이벤트 메인고 앰비셔스 이브에 사용된 샤니마스 1주년 의상 모노크롬 의상이 들어있는 이성 아이돌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. 교환소에는 28명분의 이성 아이돌과 최대 3성까지 올릴 수 있는 각 아이돌의 필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벤트 포인트로 얻기 귀찮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벤트 개최와 함께 개최되는 픽업 가차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. 1회에서 9회까지는 이성 아이돌이 28% 확률, 10회는 95% 확률로 등장하는 가차입니다. 오버퀘스트가 포함된 이성 아이돌 역시 5성을 달성하면 어나더 의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